네, 컴퓨터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는 54세 여완으로 컴퓨터 주소로 ERR을 제안했었던 것입니다. 수년 전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1년에 한소 차례씩 증상이 반복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번 증상은 2시간 전부터 지속되었고, 과거력으로는 비나인 사이로드 노즐을 가버렸었고, 이니셜 바이탈 사인은 94대 50, 터트레이트는 190회. TBRID ECG에서는 레귤러하고 메루 결합 스타킹하다고 확인되었었고, 메트로그레이드 P웨이브로 의심된 부분이 V1, V2에서 휴더 S랑 휴더 R이 의심이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데노신 2약 후에 타킹하니아가 터미니션되었고, 이 당시에도 V1과 S리드 2에서 휴더 R과 휴더 S청을 의심되었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레트로그레이드 PWF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엑스 레이선은 카디오메갈리 소경과 같이 되지 않고, 포메앤디마 소경도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P 스터디를 진행했었고, 디오데카 폴라 카테터를 CS에 위치시키고, 포드로폴라 카테터 2개를 IV와 S에 위치시켰습니다. 노말 사이너스 리듬에서 사이클링 S는 804ms, AH 인터벌은 80ms, HB 인터벌은 43ms, QRS duration은 103ms로 확인되었습니다. RB 페이싱 600ms로 하는 중에, 확인된 롤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A2 액티베이션은 히스34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A 시그널과 V 시그널을 비교해 보면, 같이 합쳐져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RB 페이싱 300ms에서 VA 블락이 사이클링에서 확인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그널과 유칭되지 않는, A 시그널이 관제되지 않는, 확인되었습니다. 싱글 V 익스트라 스티믈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었고, V 인터벌이 점차 늘어나는 V 디크레멘털 프로브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600에 240ms로 싱글 V 스티디를 했을 때, V ERP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RB 페이싱 스티디를 사용했습니다. RB 페이싱 340ms에서 AH 인터벌이 점차 늘어나는 소균이 관찰되었고, V와 A가 점점 합쳐지면서 타킹카디아가 인적시간되는 소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티믈레이션 페이싱이 끝나는 이후에도 타킹카디아가 계속 유지되는 Sustained Metror Press 타킹카디아가 관찰되었고, 사이클링에서는 328ms로 확인되었고, AH 인터벌 231, HA 인터벌 27로 AH 인터벌이 적혀있는 소균이 확인되었습니다. V 인터벌은 18ms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확인된 11D ECG는 클리니컬이 도큐멘트된 ECG와 동일한 패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이스 레플렉토리에 PBC를 줬을 때 V 리셋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타킹카디아가 있던 도중에 한 번의 APC 이후에 커뮤니션되는 소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APACING 스터디를 진행했고, 260ms에서 AB 블락사이클링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를 진행했고, 이 때 AH 점프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00에 300ms로 싱글 A 스터디를 했을 때 내로 QRS 타킹카디아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 V 인터넷을 시행했고,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에서 타킹카디아 사이클링스를 뺀 시 180ms로 확인되었고, V A V 패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싱글 A 스터디 600에 290을 했는데 이때도 내로 QRS 타킹카디아가 있던 인덕션이 됐고, 이후에도 방법적으로 킹카디아가 있던 인덕션이 되어서 더 밑으로 내려가진 것입니다. 정확히 보면, 얼리스터르 레트로그레이드 ATL 액티비티가 히스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었고, V A 디크레미터 프로페티가 싱글 V 스터디에서 확인되었고, AH 점프는 타킹카디아가 자꾸 인덕션이 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로 QRS 타킹카디아가 있는 도중에 V A 인터벌은 18ms로 확인되었고, AH 인터벌이 HA 인터벌보다 긴 소견에 확인되었고, 히스 리프레토리 V 스티뮬렛을 줬을 때 V 리셋이 없는 소견이 확인되었고, 포스패싱 인터벌에서 타킹카디아 사이클리언스를 뺐을 때 180ms로 확인되어서 AVRT를 예정할 수 있었습니다. 식팀 ABNRT로 판단되어서 RRF를 계획했고, 어블레이션 카테터는 다른 것 같이 RV와 시각캡스 에듈뉴스 저로 위치를 시켰고, 슬로우피스의 맵핑을 위해서 카테터를 위치시켰는데, V 시그넬이 더 잘 보이는 위치였고, 더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웹 카테터를 돌리다가 A 시그넬과 V 시그넬이 1대 3 정도로 되었고, 더 잘 보이는 위치에서 RF 시행을 하였습니다. RF 시행 중에는 정서널 리듬이 관찰 되고 있었고, 이 차례 RF 이후에 싱글 에잇 스터디를 했을 때 H점프는 관찰되지 않고 싱글 에코빗이 두 번 정도 600에 300과 600에 290미를 세컨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접촉이 좀 잘 안될다고 생각을 해서 특파 RF를 시행을 하셨고, 부스터 RF 이후에 라이페이싱 스터디에서도 시카드에 인덕션 되지 않고 AB 블락 사이클링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싱글 에잇 스터디에서 600에 270ms와 600에 260ms에서 싱글 에코빗을 확인할 수 있었고 H점프는 없었습니다. 600에 250ms에서 솔로 캐스의 ERP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F 이후에 노멀 사이클링스 등 확인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준비했는데 ABNRT typical ABNRT와 typical ABNRT의 EGM을 이렇게 보고 공부한 건 처음이라서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슬로 캐스트 TPR의 ABNRT는 AH 인터벌의 H 인터벌보다 길고 VA 인터벌의 짧은 기계는 근처되고 주로 이제 엘리스트 엘리스트 레트로이드 AH 액티비티는 CSOS Right Setter Left Setter His Area 에서 관찰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퀘스트 슬로우 같은 경우는 AH 인터벌이 H 인터벌보다 짧은 특징이고 슬로우 슬로우의 비용은 AH 인터벌이 H 인터벌이 H 인터벌이 길이면서 D 인터벌도 60보다 긴 것으로 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포지션에 대해서도 찾아봤었는데 주로 이제 어블레이션 타겟으로 정해진 부분은 라이버드 베이페리어 익스텐션 위치이고 이 부분이 슬로우 피스를 통해서 다시 AB노드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기능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주로 타겟으로 하게 되고 트랙합시트 애니리어스부터 CSOS까지 리뉴얼한 리전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는 도중에 정신형 오토메이트 시티 오토메이트 시티가 95% 이상에서 관찰이 되고 보통 한두 비트 정도 나오는 정도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만약 시술 중에 정신형 오토메이트 시티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RF 리전이 정확하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어블리전이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RF 파워는 30에서 35W 정도로 정신형 오토메이트 시티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15에서 20초 정도 더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S 오스 근처에서는 파워를 20에서 25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고 CS 오스의 플로어 아래쪽 바닥 쪽에 RF를 할 때는 코로나 아테리아 인저리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좋겠습니다. 스윙완 길이기 할 때 그거는 제가 고객님 못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까요? 아 네 엔드포인트만 못 봐야 될까요? 이완님 에이블레이션 석세스죠? 에이지 점프가 에이지 점프가 에이지 점프가 없고 오 층글 에이지 네 없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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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